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원래 오늘 버스까지 돌 나 부캐 버스 돌았어야 되는데 아, 그거는 보고 갈까요? 옛날 계정 탐방할 거 한 번 할까? 옛날 계정까지만 딱 보고 여기에 진짜 나 그거 있어요 1세대 와일드헌터한테만 있는 무기 있거든요 아이디만 봐도 완전 초등학생 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옛날에 스트라이커들이 이몰이 많이 했거든요 알렉스혘어인가? 이거하고 샤크웨이브 개갈교수 나 진짜 PTSD 있어 봐봐, 돼지의 약점 돼지의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를 안 받았나 봐 멍청한 녀석 리마스터가 되면서 시그너스 리턴즈가 되면서 사라졌다 제가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세 개를 다 얻었는지 내일 영상에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 기다려가지고 이거, 님들 머시킹의 레더글러브 없죠? 부러워하십쇼 메이플 가족의 훈장 없죠? 부러워하십쇼 메이플 스톰핑크 없죠? 부러워하십쇼 이거 마루 무려 60% 육작인가? 아주 힘든 거였습니다 그 시절에 자, 다음 이거 진짜 1세대 와일드헌터 근데 이거 있어요? 이거 진짜 1세대 키웠을 때 30 찍으면 주던 거거든요 이거 진짜 딱 처음 만들었을 때 주는 거야 성장 무기도 있어 모루 필요하다는 분 계시면은 이거는 모루에서 드리려고요 그치? 나도 이건 깜짝 놀랐어 나한테 이런 게 있더라고 주문서도 많네 신발 회피 주문서 가지실? 어? 와 님들 이거 없죠? 얼마나 노가다를 뜨는지 알 수 있어 호위대장 골드 예티의 뿌리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크리스마스 씰 저스티스 코인과 교환할 수 있다 2012년 2011년쯤에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자, 다음 캐릭터 어 얜 메카닉 같은데? 얘는 완전 새싹 이벤트 그런 거 있을 때 키웠던 거 같아요 웨스턴 모자 페페킹의 블루 브레이스룸 님들 페페킹 템 없죠? 부러워하십쇼 이 시절엔 워시킹 테크 어 이거 깜찍한 유비 근사한 유저 님들 이거 없죠? 이거 진짜 개 옛날 거인 유치원복 주던 거 맞아 캐시샵이 있나? 아 본인 인증하래 내 아이디인데 귀찮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리 자오른다 가자 오 내가 제일 깜찍해 알았어 내가 제일 깜찍해 이거 없죠? 송편 없죠? 펫패킹에 너클 공격을 주면서 없죠? 그 캐시샵에 안 들어가요? 90렙 템은 구하기 힘들지 않나요? 90렙 템? 이건 왜 있냐 메이플코인 소형 우주선 이것도 이제 못 구하는 템 아닌가? 표범 무늬 티켓 조각 옛날 몬스터 파크는 말이야 사냥해서 티켓 10개를 모아서 티켓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입장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있었다 자 다음 얘가 그 그겁니다 핵 썼다가 3년 정지 먹은 계정이 이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그때 핵 써서 그런가 보다 어 내가 그때 딱 여기였어 여기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기 이제 구석에서 듀프 쓰고 이제 몸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3년 정지 먹었어요 이거 3년 정지 먹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광복절 특사로 풀렸어 원래 3년 정지인데 1년 만에 풀리더라고 광복절 특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화이트데이 하트 풍선 행운 주문선 뭐야? 다크 제너럴 뭐 지금 못 구한다고요? 이거? 어? 진짜? 다크 제너럴 바지 이런 거 이런 거 비싸다고? 적견랑포 이런 거 비싸요? 왜? 왜 비싼 거야? 내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네 장갑 같은 건 많이 본 것 같은데 바지 같은 게 많이 없는 거고 전지권에 추천서 없죠? 님들 머시킹의 왕국 경호대장한테 갖다 주라고 각설탕 색설탕 장식용 리본 아 지금 90렙템이 몬스터 드랍이 안 돼요? 야 옛날엔 너네 레벨 90대였나 보다? 어? 쉬 어이가 없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망토? 어? 그러네 망토 이거네 아까 주문서가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 이거 터지는데? 잘못하면? 아니야 바르지 말자 심지어 행운이네 진짜로 절대 안 하지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너 때문에 강토 이거로 오늘의 연주 그 시각은 높아도 예언다 꼭 다 내게 중 오늘의 연주 amar 힐리아 쏟다 힐리아 너stand 힐리아 힐리아 보내 힐리아 힐리아